롤 스윙 패배턴 봐라 자 여기서 이리 갈 거야 자 빼 더 그게 더 가벼워야 되지 빨리 그지 둘 셋 그지 거리 봐봐 그지 그러면 자 위에야 그지 똑같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자 밑에 그래 똑같잖아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고 아니야 힘 다 빼고 저기서 볼이 쫙 날라올 거야 딱 준비 이 상태에서 자 볼 날라가니 빼 줘 거리 안 봤지 거리를 먼저 확인해야지 네가 나갈 수 있는 거리하고 나켓길이랑 팔길을 먼저 봐야지 여기서 이렇게 날라올 거 아니야 그러면 네가 여기서 나오면서 여기서 쳐야 돼 그러면 좀 더 들어가 있어 봐 자 오른발만 살짝 나가면 이 정도지 더 나가면 어떻게 돼 오른발만 여기까지 가지지 그럼 많이 안 움직이게 되지 그럼 그 거리부터 보고 거리 보고 준비 낙해 앞으로 더 빼 아니 앞으로 빼라고 그지 이게 네 눈앞에 있어요 벌써 자 따라가 그래 따라가 더 따라가 하나 둘 더 그지 둘 셋 그지 둘 셋 그지 더 그러면 네가 위에서 잡아도 똑같은 거고 어? 위에 잡아도 똑같은 거고 또 봐 휘둘렛지 볼 보고 손 손 거리 보면서 손가락 피 더 거리를 맞추는데 거리 세게 틀려 가지고 가고 포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네 똑같은 거리나 팔길이 낙해길이 그 거리만 정확히 보고 잡고 거기서 아 이 정도에서 내가 때려야 된다고 하면 땅 잡으면 낙해가서 때려 그걸 탁 때린다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위에 승부 마찬가지야 아 여기서 딱 피워서 여기서 이 거리지 다시 잡고 이 거리지 이 거리가 그러면 그 거리에 왔을 때 자 그지 어 빼 왜 왜 똑같잖아 그 거리만 지키면 다 되는 거잖아 그 거리를 모른디 거리가 어려워요 왜 왜 왜 어려울 거야 볼을 안 보고 다니잖아 야 볼을 안 보고 다니는데 거리가 안 보이지 상현이 자 여기서 옆으로 가면 칠 거야 네 자 거리부터 확인해 봐 볼 봐봐 자 볼 봐봐 볼 봐봐 야 네 볼 봐봐 니가 볼을 정확하게 보면은 대충 거리 나와 너무 빨라요 볼도 있고 그래서 준비 자세에서 계속 저기서 칠 때부터 시선이 따라와야지 여기서 준비했어 저기서 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저기서부터 시선이 계속 따라오는 거야 그럼 떨어질 때 딱 위치 보이겠지 네 따라오면서 거리 계속 시선 낫겠다고 그대로 갈 거야 네 그렇지 더 더 더 더 더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이 상태하고 네 나켓을 들고 나켓하고 똑같이 올라가 여기 나켓하고 똑같이 올라가봐 나켓하고 똑같이 올라가봐 나켓 봐 똑같이 따라가 똑같이 따라가봐 거리 봐 아 니가 이 던질 수 있는 거리 그지 빨리 잡아야 되겠지 둘 셋 그지 그 거리를 따라가면 그 거리 계속 보고 가 네 따라가면서 그 거리 봐 네 늦으면 빨리 던지는 거고 네 볼이 빠르면 빨리 던져 네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더 빨리 네 네 그지 늦었지 네 볼 속도에 볼 속도가 빠르면 너도 빨리 빼고 빨리 들어가야지 네 더 둘 셋 네 봐 그 속도 차이잖아 그러면 네 니가 늦게 빼고 응 볼을 저기서부터 확인하면 너 친구 없잖아 네 지영씨도 마찬가지야 네 볼 치잖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저기서부터 볼 오면 그대로 따라가서 그대로 그 위치를 보고 계속 계속 그대로 따라가면서 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네 세 번 눈하고 나켓하고 똑같이 들고 있다가 그대로 따라가가 봐 네 볼하고 계속 따라가 네 눈 그래 그 위치 봤지 네 그 위치 계속 보는 거야 그 위치를 그래 그 위치 계속 봐 밀리지 그러면 좀 더 빨리 빨리 가야지 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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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낮이니까 어떻게 돼 낮이면 그만큼 빠르다는 소리잖아 볼이 그럼 그만큼 빠르다는 소리야지 거리가 안 나왔잖아 네 팔이 안 펴질 정도예요 팔이 펴져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볼을 주시하고 있어야지 볼 봐 그대로 가 가 네 거기야잉 둘 가 셋 둘 가 가야지 그래 가야지 늦었지 가 네 가 네 오빠 거리를 지키는 게 먼저야 거리를 정확히 거리를 지켜줘야 하는데 거리를 안 지키고 그냥 뛰기만 하는 거야 뛰기만 뛰기만 여기 갔는데 볼은 아직 안 오고 아니면 볼이 넘어갔고 그래 볼을 계속 따라가면서 따라가면서 거리를 맞추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이거 따로 다리 따로 볼 따로 가 앞에도 마찬가지야 클리어 언더 해봐 따라가 셋 네 자 봐 자 거리 맞아 안 맞아 좀 더 가깝지 네 그럼 거리를 맞춰봐야지 그러니까 항시 발 안 나가는 상태 이 정도에서 네 거리를 무조건 맞아야 돼 볼이 근데 지금 좀 전에 여기 맞지 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만든 날 소리잖아 이게 펴져야 되잖아 그럼 이 거리를 항시 고수로 해야지 어? 그지? 이 거리를 딱 봐 그 높이로 봐봐 줘봐 자 그 높이 봤어? 네 해봐 가야지 그지? 가야 되겠지? 그지? 그 거리를 보면서 가는 거야 거리 봐 그지? 거리 봐봐 그지? 거리 봐봐 그지? 거리 봐봐 아 네 거리 봐봐 맞아 안 맞아 이제 맞잖아 네 거리는 뭐야 그냥 골 치니까 그냥 뛰는 거잖아 네 계속 그 거리를 측정하면서 계속 따라가는 거 아니고 거리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지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보고 뛰니까 그지 따라가면서 계속 그 거리 와라 와라 하고 가는 거지 그 거리를 내가 볼 속도에 맞춰서 내가 그 거리를 따라가면서 그 거리를 맞추는 거지 그건 누구도 맞출 수 없어 본인만 맞추는 거야 본인만 내가 맞출 수 있는 거 아니냐 따라가면서 그 거리를 맞추는 건 본인이야 내 역량에서 벗어난 상태 거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위치만 범위만 설명해 주는 거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일 슬퍼? 제일 슬퍼 진짜 방금 기억.. 여기서 기억했는데 나가는 순간 그치? 여기서 딱 맞추고 기억이 했어 오케이 됐어 오케 됐어 뭐 감 잡았어 어? 여기 나오는 순간 잊어먹었어 하하하하 리셋 깔끔하게 리셋 그래갖고 다시 들어오면 다시 또 헤매고 있어 그래갖고 설명하면 또 오케이 또 여기 딱 나가는 순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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